클로델, 1868년 8월 6일에서 1955년 2월 23일 현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급작가로 외교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독자적인 식법을 확립하여 호흡의 리듬에 입각한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우주적인 넓이를 무대로 한 전인적인 국을 전개하였다. 대표작에 희곡 황금의 머리, 비단 구두 등이 있다. 엔데파르트망 빌레브시로페르 출생 파리의 리세로 이르고랑에 입학한 다음 신앙을 잃었다가 파리의 법률학교 재학 중에 신비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신앙을 회복하였다. 처음에는 HA10과 로낭 등의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 인상주의, 상징주의 등의 세기말적인 풍조에 젖었으나 1886년 제2의 랭보에 작품을 접하게 되어 생명적인 초자연의 세계에 눈뜨게 되었다. 이 무렵을 전화하여 S. 말라르메 화요회에 출석하면서 아이스킬로스, 셰익스피어 등의 영향을 받아 희곡 황금의 머리, 테토토시 라우키를 발표하여 엠마테를링크, 제2, 말라르메, 알고르몽 등의 절찬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미 독자적인 식법을 확립하여 호흡의 리듬에 입각한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우주적인 넓이를 무대로 한 전인적인 국을 전개하였다. 한편 1890년에 외교관 시험의 수석으로 합격, 1935년까지 외교관으로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많은 희곡과 시를 통하여 피안의 세계에서의 온갖 생애 가능성을 구상화하면서 말라르메 시적 방법에 의한 종교적 세계의 인식을 성숙시켰다. 희곡 정우의 분할 파티지 대미지에서는 1900년 수도사가 되려다가 좌절한 것, 유부녀와의 사랑의 파국, 이런 것을 계기로 정복자적인 자아주의의 탈을 벗고 진정으로 신을 중심으로 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에스파냐풍의 희곡 비단 구두 리슬리어 대세턴이 있다. 만년에는 성서의 시적 주예에 전념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 5대 송가 싱크 그렌즈 오즈 세 목소리의 누레트와 포엠즈 대케어가 있으며, 희곡으로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에레난 스페이트 에이 메이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책 잔다르크 진 디아크 등이 있다. 그의 희곡은 1940년 이후 장 루이바로 극단이 연달아 상연하였으며, 그는 현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 극작가로 평가되었다. 1946년 아카데미 프랑스의 회원이 되었다.